네 패션의 완성을 위해서는 뭐 알없는 안경도 끼고 뭐 가끔 그럽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유행했었죠 네 알없는 안경 그렇죠 안경태가 막 멋있게 생겼죠 막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막 파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없죠 없죠 유행이 지나갔나봐요 요새는 그런거 없는데 요새는 그게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샵이 있잖아요 이제 마스크샵이 생길 것 같아요 패션 마스크 아 그렇죠 마스크들 워낙 많이 끼니까 그러니까 마스크가 거의 일상생활에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야 이 옷에는 이 마스크 껴야지 막 이런 풍속이 생길 것 같아요 마스크도 이제 막 패션이랑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깔맞춤도 하고 네 넥타이 처럼 막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옷에다 이렇게 대보고 야 너 이거 이거 마스크 모르고 괜찮네 정장에 쓰는 마스크 따로 입고 약간 포멀한 마스크 네 그렇습니다 알없는 안경 뭐 그쵸 뭐 시대에 따라서 늘 패션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아름다운 안경을 얘기를 하신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능성보다는 어떤 그냥 그런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게 되는 거 안경이라는 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물건인데 실제로 시력 교정은 그냥 치워버리고 나중에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되는 거잖아요 안경 자체가 그렇다라면 악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실제로 그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기능적으로 활용한다기 보다는 어떤 하나의 심미적인 포인트로서 디자인적인 정체성으로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이스트로 비브롤러를 알없는 안경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시력 교정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아밍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이스트로 비브롤러를 쓰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선생님이 알없는 안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알은 있는데 시력 교정 효과가 좀 미미한 그런 알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안경 정도 네 보호안경 정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비브롤러를 쓰면은 물론 굉장히 잘 아밍이 됩니다 아밍이 되는데 이 암질을 하는 이 느낌도 약간 좀 뭐랄까 좀 거칠어요 아밍을 위한 아밍이라기보다 네 그냥 굳이 꼭 해야 된다면 할 순 있다 할 순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놓으면 이제 뭐 워낙에 뭐 튜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트레모리 유니트보다 좀 더 많이 나가는 편이구요 그렇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보니까 되게 허전하네요 네 그쵸 좀 안경을 이렇게 좀 껴 놓으니까 괜찮죠 괜찮죠 그쵸 SG가 여기가 좀 허전해요 맞아요 이게 턱이 이게 하관이 좀 허전한데 넓은 데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패션 마스크인거죠 딱 맞는 미세먼지 딱 막아주고요 미세먼지 막아주는 마스크와 알없는 안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유기엘 마이스트로 비브롤러 패션 아이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사이드웨이 또 그걸 암을 했었잖아요 사이드웨이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밍을 위한 암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독특한 느낌의 어떤 감성을 위한 암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를 예전에 뭐 비싼 가격에 그런 뭐 깁슨으로 또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에피포문의 오리지널 SG 컬렉션으로 오면서 가격이 672,000원으로 출시가 되니까 이런 멋스러움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해 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지금 저희가 너무 암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왜냐하면은 요거 저게 그냥 가장 큰 특징이니까 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672,000원의 가격대로 가격은 스탠다드보다 12만원 정도가 올라갔고요 이게 한 12만원 하나봐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102.5cm 전장에 3.25kg의 무게로 SG 스탠다드보다 100g 더 나갑니다 두께는 35 플러스 2mm 그리고 12프렛 뒷뚤레는 78mm입니다 마오가니 바디에 마오가니 슬림 테이퍼넥 에피폰 디럭스 빈티지 머신헤드 18대1 그린키입니다 너트는 그라프트에게 43mm 너트고요 지판은 인디안 로럴 지판 공격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존버 프렛에 4개는 프로버커2 브릿지에는 프로버커3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볼륨 투톤 CTS 일렉트로닉 3W 에피폰 토글 스위치 픽업 셀렉터입니다 프릿지 락턴 ABR 튜노메틱 마이스트로 비브롤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얼개를 보시면 이렇게 격판 스프링에다 줄을 장착해서 누르면 이게 스프링이 펴졌다 하면서 비브롤러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거 시연중에 비브롤러 어쨌든 보여드리는게 좋으니까 중간중간에 튜닝이 좀 툭툭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매번 튜닝을 계속 할 순 없으니까 시연 끝나고 반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정하고 그 전까진 좀 나가도 이해해주세요 이야 요게 참 소리만 놓고 따지면 이게 안경끼면 이렇게 어디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김확 소리잖아요 그거 조작하기 힘든데 붙여놨네 아직 패션을 위해서 참는 거죠 잘 되요 아무도 사운도 뭐 별반 차이 없네요 스탠다드보다 약간 힘이 좋은 것 같네요 살짝 빈티지 하면서 힘이 좀 좋은 느낌이에요 오 굿! 소리 참 좋네요 편도의 레드라그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도 튀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죠? 아 나갔네요. 다 나갔어요. 그 Synchronize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암 하실 때 누르기만 하시지 마시고 암 앉을 때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너트가 채거든요. 맞아요. 늘어진 줄을 채거든요. 맞아요. 이 스프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맞아요. 살짝 이렇게 안 할 때 채는데. 한번 제자리로 얘가 탁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안되는군요. 네. 채도 뭐 상관이 없다. 맞아요. 그 약간 반대쪽으로 이렇게 툭 쳐주는게 제자리로 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마살게인이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까지吧 꿋 cómo 패션 아이템을 많이 장착해서 원래 미모가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 원래도 굉장히 본판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바로 반주문자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6,5,3,4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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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했으면 이 기타 못쓰는 겁니다. 이제 가지고 내려가셔야 돼요. 자, 마이스트로 비브로라의 화끈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패션의 완성! 패션의 완성! 알겠습니다. 멋쟁이는 여름엔 더워죽고 겨울엔 얼어죽는다. 좋네. 패션의 완성이기 완성인데 몸을 위한 건 아니다.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거죠. 멋쟁이들 겨울에 얼어죽는다고. 그게 왜냐하면 뭐랄까? 그 멋있음을 위한 사람의 의지가 그걸 끼워넣는다. 그쵸? 그런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해요. 자, 이렇게 6길 마이스트로 비브로라의 멋진 사운드 같이 보셨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6줄이 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던으로 갑니다. 모던! 모던 SG 컬렉션의 모던 피겨드. 과연 기조 차이가 어떻게 날지 이 오리지널과 모던을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 또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려야죠. 그니까 그 패션의 완성 때문에 감점을 해야 되는지 가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비브로라 빼고 사운드에 대한 사운드랑 만듦새 이런 걸로만 점수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 8.5 네, 선생님은 확실히 이런 멋쟁이의 점수를 많이 주셨고요. 저는 얼어 죽는 거에 점수를 좀 내렸습니다. 겨울에 얼어 죽어요. 자, 이렇게 마이스트로 비브로라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모던 피겨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안 일어나는 시간만에 무서운 시리즈예요. 자꾸 일어날 것 같아.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다음 시간에 머리를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